울산 대학교 화학공학과 학부장 온석입니다. 저희 학부는 1970년 울산 대학교 교교와 함께 시작하여 현재까지 46년에 3천여 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학과에서는 누리사업, 인류화사업, CK 사업을 진행하면서 변화 및 학생들에 대한 지원과 이를 통한 사회에 필요한 화학공학도를 키우고 있습니다. 수업 내용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교수님들의 끊임없는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수업 내용의 튼실함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에 도움이 되었다 생각합니다. 화학공학을 공부하면서 다양한 공학적 학문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저는 매력적이라 생각합니다. 학과 생활을 통해 화학산업에서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줄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화학공학이란 화학 및 수학을 기반으로 기술을 개발한 학문으로서 화학 반응을 수행하는 장치나 공장을 설계, 건설 및 운전하는 데 필요한 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화학공학의 세부 전공으로는 석유 및 정밀화학공학, 환경 및 바이오공학, 에너지 및 소재공학 등으로 나눠집니다. 화학공학부만의 장점으로는 지역산업체와 협업한다는 장점입니다. 울산에 많은 화학공장들이 있으며 교육지원 및 취업과 관련된 특별한 이점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학년과 4학년 방학의 단기 현장실습 및 장기 현장실습을 통해 직접 현장을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현장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운 취업난에 자신만의 차별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취업과 진로에서 본인의 길을 열어주는 것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로 공정기술, 생산 및 설비, 설계 엔지니어, 화학소재 및 공정개발 연구자, 기술영업 등의 직업을 가지게 됩니다. 직장으로는 SK에너지, LG화학과 같은 정의 및 석유화학회사, 삼성 및 LG전자와 같은 전자회사, 제약회사 등으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국내 제1의 화학공학단지에 위치해 있는 울산대 화학공학부는 지역업체들과의 산학협력이 매우 잘 이루어져 학부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매우 높고 2014년부터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에 선정되어 정부의 지원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 해외탐방, 인턴십 프로그램, 영어교육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부할 때 공부하고 놀 때는 함께 즐기자는 마인드만 가지면 오케이 도키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